유전적인 그런 기질로 인해서 오랜 시간 또 전해지는 게 있는데요. 그 가운데는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. 사람이 금을 좋아하는 속성을 다 지니게 된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도 금 싫어하는 분 본 적 없을 겁니다. 금을 귀하게 여기고 또 선호하는 이런 심리 속에는 거의 본능처럼 몸에 배어있게 되는데요. 바로 그 권력을 쥔다든지 귀한 그 반열에 오를 그런 암수를 쥐는 그런 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. 금을 지니는 것은 그 생존과 번영을 또 연결 짓는 그 속성으로도 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. 금을 설명한 그 문화적인 그 측면에서 그런 접근에서는 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. 사람이 그 물 없이 그 생존할 수 없잖아요. 보통 보면 그 생존의 필수적인 그런 자원들은 대개 그 빛을 반사한다고 합니다. 물, 과일, 보석 이런 것 등의 공통점이 있죠. 반짝이는 그런 특성을 공통적으로 지니게 됩니다. 그래서 본능적인 그런 반응을 사람으로 하여금 그 유발한다고 합니다. 더 끌리게 만드는 것이죠. 이 말은 또 보석이나 그 금에 끌리지 않는 사람은 그 생존 본능이 좀 약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어요. 발전의 그 암시 즉 어떤 원동력이 좀 약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. 금이 지는 이런 문화적인 요인으로서의 그 가치는 고대 문명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. 금을 그 굉장히 그 신성시한 게 만의 그 문화유적 속에서 보이잖아요. 오늘 그 황금 마리날입니다. 이런 날은 그 다른 날과 좀 다릅니다. 이런 날은 그 지금 설명드리는 이런 금의 속성이 더 유감없이 또 순기능의 그 작용을 우리에게 또 미치게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. 오현 그 금의 속성 가운데는 그 차가움, 냉정함, 또 분별력 이런 것도 있지만은 냉철한 또 힘을 지닌 그 금의 속성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. 그런데 이런 그 속성을 자극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. 바로 명상과 기도라고 하는데요. 그래서 그러는지 그 황금말날 그 저녁에 오늘 같은 그 저녁을 말하는 것이죠. 이런 날 그 저녁에 그 재물과 관련된 그런 명상 또 그런 그 소원을 그 종이에 적게 되면 그때는 그 좋은 기운, 돈복 터질 그 기운을 결합시키는데 또 너무 그 좋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숨바닥만한 그 종이 위에 황금 재물은 성추라고 적어서요. 이렇게 적은 그 종이를 펼친 상태로 그 황금말이 그 앉아있을 그 집의 그 서쪽 구역에 밤시간에 하루 동안 두시는 겁니다. 그리고 날이 밝힌 후에 그 이 종이를 두 번 접어서 그 버려주시면 집으로 그 황금말이 몰고 오는 그 행운의 그 돈복을 크게 그 불러들인다고 하니까요. 또 많이들 해보시기 바랍니다.